1등 그나저나 많이 잡혀야 될텐데 아 큰일났네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 쉴 시간 없네 비주기가 좀 세집니다 피 내리는 호남선 넌의 열차에 어우 잘한다! 약간 기술 들어가네 약간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렇게 열차 한다고요? 열차, 열차, 열차 월드바스트! PDS! 엄벌리보!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사랑사랑 진사랑사랑 뮤직비디오 같아 진짜 근데 저 옷이 저렇게 잘 어울리기 힘든데? 와 진짜 수트 같다 그러니까 야 대박이다 너 이 가사를 다 외운다 그리고 언제적 노래인데? 네가 성 돌아와서 한 일 중에 이 노래가 제일 잘했다 아 좋다 이런 순간은 진짜 약간 일꾼들도 푹 쉬는 타이밍이에요 딱 힐링돼 그래도 또 비 오니까 운치가 있는데 좋네 제가 귀여우니까요 안 들려? 네 네 안 들려 D 네 그렇게든 Radi 단라 인터넷 där